제 11기 한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선서가 있겠습니다. 대한민국 날고기는 영재 천재들 다 모아놓은 여기선 내가 죽어라고 해도 안 돼. 누나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번 시험 못 보면 죽음이라면서요. 42차에 기출 해설을 해줄 여유가 있는 너 같은 인간이 뭘 알겠냐. 아니 한준이는 42차면 여길 왜 와. 형은 또 의대 출신이잖아. 우리 같은 생비법들은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뛰라고 하냐고. 그래도 형법 시간에 오줌 지르긴 마찬가지 아니야. 똥도 쫄아서 안 나와. 양정훈이다. 형법을 가르쳐. 2분 10초 전 똥머리 학생. 이 사건의 쟁점은? 네? 아 그게 예습을 한다고 했는데. 쟁점은? 아닌 것 같은데요. 같은데요? 판결문의 유죄인 것 같은데요라고 쓸 건가? 내 사건을 수업시간에 해 주다니. 영광이네. 서병주 전 검사장이 겸인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대 로스쿨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. 충격뉴스. 서병주 교수님이 마약을 했대. 사무실이랑 차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는데? 타살이라면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. 양 교수님 수업시간에 악마긴 해도 살인만 절대 아니지. 혁신할 수 있어요? 이번엔 전가요? 여기서 수업하실 적혀가 없어요. 서병주 교수요. 내 아버지한테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요? 진범 잡는다면 놓치지 말고 놀아나지도 마요. 당신은 서병주 살해 용자로 긴급 체포합니다. it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